에이 찍..찍죠 아니 일어나 있지 않을까 모르겠네 일단 내가 일어나서 가고 있기 때문에 순서는 모르겠어요 나도 순서는 모르겠다 밥 집에서 먹었어 회복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어렵더라고 프리마보이 내 친구도 그러는데 얼굴이 형 떨려서 네 여기 오른쪽에서 세워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소인 요청 중입니다 추가로 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핵 셨지 얼굴이 부었네 왜 이렇게 됐지 여기는 여기는 서울 어딘가요 눈이 안떠신다 덥진한데 일어난지 얼마 안되서 좀 부었다 얘들아 양해를 유포한다 아 햇빛도 이쁘라고 이제 눈을 눈을 좀 뗄 수 있게 됐다 산만하고 산만하고 양끝나 날이 뭐 오랜만에 하니까 잼네 눈에 유의장이 되게 밝지 않아요 뒤에 누랑 누랑 형 둘 다 빛이 둘 다 빛이 전자남매 빙이 아니라 둘 다 빛이 아 좀 좀 날씨할 것 같아 빛이 안 빛이니까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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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되게 뭐지 여러가지 의상 있어요 뭐지 밝은 거 이거보다 더 밝은것도 있고 신은색 도 있고 집 앞이라고 모르측 해 흐흐흫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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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 사무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머리에 안 마른 게 아니라 젤을 조금 바른 거예요 먹기로 합니다 편의점 가서 뭐 좀 먹게요 마시게 먹는 겸 죄송할 건 없고 이따 아플 사람들을 봅시다 잘하고 올게요 날씨 좋으니까 좀 학교에서도 창밖 보고 놀고 그래요